자전거 또 기억해 난 많이야 아무리 나 피곤한 봄! F.I.B의 드론 스파게임이인 아 자고와서 비몽사몽이라고요? F.I.B 건물이 완전히 작살이 났어요 아 이거 표현한거 봐라 어 저 위에 콘도라가 있는데? 어? 저기 뭐지? 잠시만 콘도라 어 이거 탈 못하나? 부셔버려 안 되네? 아 저기 피타민 합금으로 만들어졌고 이야 콩 콘도라가 있어 이야 저거 되게 타면 재밌겠다 그쵸? 근데 실제로 타면은 우주싸겠죠? 무사해서 인간은 누구에게나 다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50m 이상 올라가면은 누구에게나 공포를 느낀다고 그러네 편의점 가서 아 예 렉 아 이게 뭐 렉 많은거는 뭐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죠 어? 야 물리엔진? 나의 표시를 새길거야 예 페이스북님 반갑습니다 여려 네 드래곤님 감사합니다 이따 밤 10시에 시간대신 열심히 와주세요 슬랩핑덕스 네 잘하면 오늘 안에 엔딩 볼 수도 있을 것 같애요 네 네 네 이거 친추해 주세요 저희는 플스3 유저입니다 슬랩핑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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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을 간지럽히겠다는 건가 이거 이걸 누르면 손가락을 손을 간지럽히겠어요 라는거야 아니면 그게 아프네요 파이어 알람 파이어 알람만 읽을 수 있구요 안 읽어지네 붙어봐 영어를 읽어야겠어요 요건 안 읽어지네 위에 파이어 알람 화재 경보 오케이 여기서 사람 잘못 쏘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아예 그냥 친구 공격을 낮음으로 하세요 서로 안 주길 확률이 셀렛 버튼을 길게 눌러서 어 경찰 떴다 어 나 경찰 불렀다 경찰 여기까지 올까요 별 떴네 과연 경찰이 여 안까지 들어올까요 설마 경찰이 여기까지 올까 못 들어올거야 아뇨 낙하산을 피는게 아니고 그 고소서 이어가산을 피고 이 시리즈 에피 힘들어요 이거 버그로 아.. 저거 사망하셨나요? 아 네 알프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 서로 안죽일기 하려면 친구 공격나줌으로 해야 됩니다 내 맘들 흔들어 날 흔들어나요 I'm fa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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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뭐 더 볼게 없냐면서 좀 뛰어내릴까요 여기서? 볼게 없어 아니면 또 한번 도전해볼까? 지금 여러분들 그럴까? 그렇게 할게요 저는 뛰어내리죠 어? 안 뛰어내리긴 한데? 잠깐만 에잉? 안 뛰어내리죠? 죽어야겠는데? 자살해야겠는데? 어 여깄다 뛰어내려 자 뛰어내리기 전에 뛰어내리기 전에 인벤토리라서 음.. 아까 산 사연 뭐.. 못 올라갈.. 여기 못.. 어? 올라갔나? 오! 잠깐만 하아아아아아 아.. 듣더니 말씀 안해주셨으면 못 올라갈뻔했네 어.. 아.. 좋은데? 근데 뭐 올라가도 별거.. 어? 아니 위에 있는.. 아.. 올라가도 뭐 특별한건 없는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 이쪽으로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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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열린다 여기 특별히 없네요 뭔가 새로운 곳에 왔는데 아 약간 아웃라스트 느낌이 나는데 아.. 으으으으으으으 아아... 씨... 제가 처음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FIB 건물이 여기 맞지? 음... 아악! 네, 페이스북님 반갑습니다. 민서... 아, 네. 업데이트 되는거 얘기 들었어요. 5월 14일 스파키민입니다. 실제 상황이었으면 뇌가 그냥... 뇌수가... 제가 다시 올라가 드릴게요. 캐릭터들 되게 단단해요 몸이. 단련됐어요. 영화 300 캐릭터... 그런 느낌? 자, 여길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위치 여러분들 알려드릴게요. 저는 오늘 알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도상에서... 그... 가운데 보시면 영화 있죠? 영화관. 영화관에서 약간... 왼쪽으로 보시면은... 요... 이렇게... 회색깔 선이 있습니다. 요기입니다. 여기... FIB 건물...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 건물... 아셨죠? 어? 아... 헬기 안 불러지면 된다. 아... 그럼 나... 다른 사람 헬기 탈게요. 음... 헬기가 안 불러지니까... 자, 이렇게 올라가서... L2... R2 버튼 눌러서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가면... 쭉... 올라가서... 쭉... 네, 여기... 자, 여기서... 정확하게 안전하게... 새우는 다음에... 자, 어디냐면요... 어... 정확하게... 이쪽인가? 저쪽인가... 잠깐만... 아... 이쪽인가? 여기 맞죠? 헷갈리네 T2 여러분 T2라고 써있는데 있죠 T2라고 써있는 쪽에서 오른쪽 여기 여기로 올라가요 사장님 두개밖에 없으니까 친구 요청하셨네 잠시만요 야야 여깁니다 자 그 다음에 친구 요청해주시면 받아야 되겠다 친구를 좀 지워야 되는데 친구 누구 지우지 친구를 지워야겠다 네 고맙습니다 한영입니다 축다에 드려서 신추받아서 이거 맞죠 네 어? 아 씻어도 됐다는데 응 여기 맞지? 아 예 아 내가 비켜드려야겠다 여러분 아 DUDCK에 있어 자주 와주세요 추천 버튼하고 절차도 해주시고 유튜브 가서 유튜브 가서 스파킴인 한글로 쳐서 보시면 영상 300 300 몇 개냐? 한 340개 있습니다 많이 봐주세요 최신 거는 고화질이고 옛날 거는 좀 화질이 안 좋은 것들 기술상의 문제 때문에 많이 봐주세요 재밌는 거 많아요 멘탈 붕괴되는 거 많습니다 초대 보냈어요 임팩꿈빵님 다시 오셨네요 일단은 이쪽으로 다시 들어가야겠어요 아 전화 썼다고요 에? 어?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락카산을 메고 있어야지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락카산 끄라고? 끼라고 끄라고 아깐 낀 상태에서 했는데 아 이거 되게 안 들어가진다 이거 좀 힘들어요 아 끼라고? 어 이게 어 된다 아 이게 힘들어요 이게 X버튼 네모버튼 누르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네모 점프 누르면 X버튼만 연탈을 열러 어 나 꼈어 아악 어 아 이거 아닌데 아 이거 원래 아닌데 에이 건물 바깥으로 나가버렸다 네 초대해 드릴게요 내가 다시 해야겠다 거기는 락스타에서 에이 모든 내 이야기가 너와 나의 이야기 에이 에이 너무 너무 이거 사장들한 노래야 들어봐 사람들이 부른 노래 아무리 슬퍼도 울면 울면 됐나 자 2차 시도 알 수 없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에 은행 제가 가입한 크루는 가끔 크루 회장이 들어오는데 근데 우리 크루가 지금 사람들이 바빠가지고 예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T2 T2에서 오른쪽 시계방향 쪽 어 여기 아닌가 아 아니구나 T2가 여러가지구나 아 저 컨테이너박스에서 오른쪽 시계방향 쪽 아 지금 픽업이 힘들어요 지금 픽업이 힘들어요 아 아 내게로 돌아와 이건 가장 큰 한 노래 가장 큰 한 노래가 들어오면 모든 사람을 잃고 있는 노래 아무리 슬퍼도 우울한 건 안 된다 열혈이요? 열혈 50개에서 100개 사이인가 그럴까 이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회장 되는 분이 한 400개를 주셨기 때문에 평균이 올라간 거예요 어어 아 잠깐만 아 이거 아닌데 됐다 어 됐다 에어 어 어 이거 아닌데 어이 무한 무적잉 아 잠깐만 여기 어디야 야 이거 어이 무적잉이 빠지는 줄 알아서 지옥 그 무적잉 지하주자 왼쪽으로 밀어붙여야 돼요? 아이씨 이 차씨도 실패 안 되겠다. 대박이다. 지옥이 나락으로 떨어지셨던 스파킴이. 아 웃겼다. 방금 되게 웃겼네요. 헬기 있다. 3차 시도. 아 이거 힘드네. 이거는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썸. 썸이란 말이 신조어죠. 사귀는 것도 아닌 그렇다고 안 사귀는 것도 아닌 뭐 약간 그런 애매한 관계. 들어오셨어요? 오른쪽으로 하면 낙사해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오른쪽으로 하지 말라 하네요.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유 성격들이 급해. 이게 착륙도 하기도 전에 뛰어내기는. 아. 아 이거 급해 이거. 이쪽으로 와. 이쪽 여기. 뽀록이 아니라는 걸 보. 크흐흐흐흐흐흐흐흐흐. 보여드리겠습니다. 너 repeated. 여기. 자 낙하자는 착용을 하구요 착용으로 해놓고 왼쪽으로 하겠지 폴리곤이 깨지고 있어 이 법이 일부러 안고친 것 같아 왜 안고쳤지 유저들에게 재미를 주기 어 잠깐만 아 이거 아닌 어 들어왔는데 들어왔는데 어 뭐지 아 이거 안된다 저절로 결제됐어 높이지도 않았는데 야 이거 힘들다 혜리아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안되네 힘들다 이거 아 쉽지가 않아 안돼 네 말씀하세요 아 오판님 오는 나의 기사 네 거 아닌 네 거 같은 날 순진한 척 웃지만 말고 그는 나의 솔직하게 좀 물어봐 내 맘속에 날 만들어봐 플레이스테이션 축하드립니다 플레이 플레이스테이션 검사업으로 들어가셔서 플레이스테이션 금방 합니다 되게 쉬워요 3분이면 만들어요 회원가입하고 계정 만드는 거 있거든요 내가 지금 보여드리기 어려운데 네 한번 거기서 막 여러가지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금방 만들어요 홈피 가입하고 계정 네 그렇게 해요 한국 계정은 1월부터 네 네 받 드시고 오셨어요 야 이거 안 올라가지는데 어 이 사람들 어 케빈이 왜 안 올라가 어 꼼짝이야 여러분 추천 한번 눌러주시고 제 제 애청자분들은 유튜브 구독 좀 눌러주세요 유튜브 들어가서 스파키밍 치면 구독 있죠 제 것도 해주세요 절 유명하게 만들어주세요 난 의리 지킬 거예요 고맙습니다 어 이거 안 들어가지고 왜 떨어 이거 아 아 아 아 아 어 어 어 잠깐만 와 봤어요? 워프한거 헐 헐 헐 헐 헐 헐 야 야 야 이건 뭐 이거 노래 제목 이거 다른 노래에요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아까워 네번째 시도했는데 실패했어 실패했으니까 여기 경찰하고 맞짱 까야겠다 이게 다 경찰 때문이야 여러분들 오지 마세요 저한테 경찰하고 맞짱 뜰거에요 오지 마시고 여러분들 경찰하고 맞짱 어? 돈? 나 저금 다 많이 해놨는데 나 돈 많아요 채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경찰과 싸울때 경찰과 맞짱 뜰 때 친부 공격있죠 낮음으로 이제야 서로 잘 안죽이게 되죠 응? 뭐라고? 내가 좋아하는 거기를 돈 예금하세요 자 경찰하고 싸웁시다 참여하실 분은 참여하세요 강요 안합니다 경찰하고 싸웁니다 아잇 아잇 에잇 우왁이씨 갑자기 경찰도 워프했어 우왁 해기부터 공격해야돼 정확한 아이씨 어 그렇지 정확하게 친구 공격을 낮게 하면은 우리 서로 잘 안죽.. 뭐 열 번 죽일고 두 번 밖에 안죽이게 되니까 카스 빅시티 카운터 스트라이크 나는요 딱 액션 게임 좋아해요 액션 게임 내가 여태까지 방송한 거 다 액션이었어요 액션이 아닌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알파님 반갑습니다 나 보내는 입장에 난 상탈 진짜 난 상탈 진짜 난 상탈 근데 대부분 게임이 액션이죠 세루시아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 위에 이 비행기와 나와의 관계는 썸이야 썸 아우 괜찮 저기있다 나무사이로 고우 정신없구만 이거 8시까지입니다 이거 8시까지입니다 여기 있으니까 안전한데 왠지 안전한 것 같아 저 위에 있죠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 아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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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멀어 안돼 10시에 슬리핑독스에요 지비크림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오 너무 많아 그래서 한번 이렇게 싸워주는 것도 괜찮아요 자 여러분 친구 공격 낮음으로 했죠 낮음으로 해야됩니다 서로 막 죽이니까 서로 시비 걸려 그러니까 아 거기서 위험한데 클린이 어 클린이 완전 터미네이터 어 그거 그거 왜 갖고왔어 그거 왜 갖고왔어 그거 왜 갖고왔어 죽어요 잘못하면 차 타면 죽 여러분 차 타면 죽어 차 타면 차 타면 위험해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차 타면 위험해요 지금 상황에서 무적 시청자수 몇명이지 봐야되는데 아 이거 나 가려주는거야 지금 아 고맙습니다 캘빈이 의리남이네 의리 어 스파키밍과의 의리 아 좋아 고맙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희생 잊지 않겠어요 뭐라고 써있냐 이 와중에서 영어를 읽으려는 나의 의지가 필요해 로산토스 카운티 파이어 데프 메스큐 스쿼드 구조대죠 스쿼드가 그 저기 분대를 말하는거고 뭐야 파이어 데프트가 저게 디팔트먼트라는거지 그러니까 소방차 소방국 구조대라고 써있네요 와 이거 너무 많아 아 아 짜파까 야 나 지금 수툴리니까 얘네가 상대하는거야 지금 왜냐면 지금 뭔가 내가 원하는대로 안 돌아가고 있어 아 오래 버틴다 오래 버터 여기서 1시간 버트 해보자 아 나 죽겠다 아 내 뒤를 내 뒤를 내 뒤가 어딨어 또 한 번 하면 되지 죽을 때까지 해 그냥 없애버릴거야 헬기 타면 위험합니다 이 상황에서 아 안맞았다 맞추기 힘들다 엷 이건 누구지 응 운치하고 싶었어 아 이거 구아봐 맛있네 구아봐 아 또 거기 가자고 쉽지 않은데 FIB의 악몽 마지막 시도다 이거 마지막 시도 누나 생일이라서 편지 쓰고 왔어? 아 간지러어 누나 폭격 멋져요? 아 취향이 이런 그런 취향이야 난 취향이 비슷하네 폭격 쏠고 짜르고 저미하고 짜부시키고 그 정도 좋아하시는구나 순수한 성향을 갖고 계신 좋은 거죠 이거 안 돼 이거 이벤토 이랬다 뛰어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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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운데 있어야 돼 가운데 왜 왜 왜 왜 불러 왜 불러 왜 불러 왜 불러 왜 불러 안 들어와져요 가운데로 빌려 붙여야 되겠네 가운데로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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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됐다 아 이거 아닌데 에이 안 된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처음 삘이 안 나 처음 삘이 안 느껴져 어쩔 수 없어 불타하지 말고 우린 지금 두가 두탕 뛰고 있죠 얘네 죽이기 난 대놓고 죽인 에이 됐어 어 나 태우지 마세요 나 태우면 힘들텐데 나 태우지마 태우지마 웃겨 난 진지하게 하는건데 나는 지금 진지해 얘 나 불 쏴버릴꺼 여기있으면 안전하려나 저 뒤에서도 올거 같은데 막 오잖아 안전하지 못하잖아요 아아 짠 글쎄 어 암마 최적 샷 어 나는 이렇게 대량 학살을 하고 싶었어요 이 내가 이 세상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기 위한 나의 수단이야 이 세상은 이 세상은 이 세상이 난 이 세상에 불신이 있지 선두는 나를 세코패스라고 불러 괜찮아 나는 다 너희들을 다 사살해버릴꺼야 얘 너무 위험하잖아요 여기 안돼 얘 늑대님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일을 보내세요 배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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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타면 위험한데 예 죄송하대요 배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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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 노래 과사 하나도 못하자 듣겠다 내가 바뀐 능력이 딸리나 아 배꼼 yeah 유점나 차 과학 isure 운 количе 스파키 형용사로서 어 이거 뭐야 형용사로서 그거 그거 나는 뜻을 가진 단어 그 형용사 스파키와 제 실명 맨 끝에 끝자 민을 합쳐서 스파키 민 그래서 스파키 민이 됐습니다 어때 나름 느낌있죠 잘 지었지 내 생각에서 잘 지은 것 같아 원래 불독이라고 하려고 여러가지 생각해 놓은게 있었는데 스파키가 난 것 같아 스파키 와 오프닝 별 없앤거 봐라 스파키 있잖아요 흰기 발랄한 남자 잠깐만 나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요거를 제가 잠깐 죽을게요 난 자살을 해야 자살을 해야되겠어 자살을 해야되겠어 아아악 마지막 한발 남은걸로 자살 싫어